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을 구하려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 10년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대금 등을 합치면 제가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은 200만 원에 이릅니다. 혹시 빚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지고 계신가요?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166조 원. 국민 한 사람당 2,200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느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전분기 대비 34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즉 1년 사이 한 사람당 빚이 200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빚을 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집입니다. 주택 마련 자금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서 빚의 45%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 빚의 70% 안팎을 집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부모의 도움도 없는 경우 이미 천정무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려면 대출은 사실상 유일한 목돈 마련 수단입니다. TV반 켰다 하면 흔히들 보시죠. 대부업체 대출 같은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이 4년 만에 담보대출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이자가 높아 위험합니다. 저축은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금리 부출받게 되겠죠. 상환에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빚을 져야 하는 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한 해 평균 사립대가 700만 원, 국공립대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손을 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갚을 돈이 없어 연체한 사람도 대출 경험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는 돈의 4분의 1 정도를 빚 갚는 데 씁니다. 때문에 빚 갚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구도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전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신호탄으로 국내에도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고 새로 대출받기는 어려워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심각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몇 가지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들에게 때론 도움이 되면서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YTN 우철희입니다.